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의료진 화이팅입니다. 네 포즈뷰티비의 고품격하기 버라이티 키어템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인터넷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면서도 뭐 여전히 걱정은 방이도 하고 네 어디까지나 뭐 그래도 지금 우리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 될 때까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이번에 배탈 때문에 하루를 결근하셨는데 어떻게 푹 쉬셨습니까? 푹 두셨고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뭔가 디톡스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넉넉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쫙쫙 뽑아낸 거구나. 굽는 게 최고돈구만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하셔서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때 은총 씨랑 이제 둘이서 앉아서 하니까 정말 그리고 그날에 또 톤이 10개인데 톤이 10개인 거를 여기 10개 여기 10개 되게 20개잖아요. 그걸 5대라니까 샘플이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똑같은 기타 소리를 100번 듣는데 나중에는 거의 둘 다 자면서 쳤어요. 자면서 치고 자면서 듣고 선생님이 많이 오셨으면 중간중간에 그 비슷한 메뉴 사이에 양념을 쳐주셨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은총이랑 둘이 해가지고 뭔가 또 나름대로는 되게 독특한 그런 감성의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뷰어들끼리 거리두기를 저희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어타임스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20년 팬더의 새로운 클래식 맥펜에서 이제 클래식 라인을 대체하면서 이번에 빈테라가 새로 나와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조를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현대적이다. 현대적이면서 빈티지한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 기조와 좋은 점수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세 개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 뭐 빈테라가 시리즈가 워낙에 이 라인 하나를 대체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나오는 순서대로 빈칸을 계속 채워드릴 겁니다. 저번에 했었던 첫 번째 빈테라가 팬더 멕시코 빈테라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는데 당연히 뭐 이게 50이니까 스트릿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실만한 그런 모델이었죠. 요게 이제 가격이 149만 9천원 애쉬는 155만 9천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선생님은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빈테라 저는 이제 현대적 빈티지에서 현빈 현빈? 네. 빈테라 현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도 엄청 받았네요. 점수가 선생님 10점 저는 9.5 선생님 오랜만에 만점을 날려주셔서 저희 되게 첫 시간부터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다행히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시간 6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모델이었고요. 요거 선생님이 멕시코 스탠다드 저는 멕시카나 해서 9.0, 9.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멕시코 70입니다. 70 스트라토캐스터였는데 여기 선생님이 남자라면 70 저는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 이게 왜냐하면 따로 모디파이드가 없는 네.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가 약간 모디파이드 개량된 70년대 개량 형태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9.9점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뭐 할지 또 미리 개화를 좀 살펴볼게요. 50 텔레를 봅니다. 요거 기대가 많이 되죠. 텔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70 텔레 커스텀을 봅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일단 오늘 빈텔라를 이렇게 두 개 먼저 보고 또 다음 빈칸들은 그 다음번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149만 9천원의 가격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48 두께는 43 플러스 1mm 12 프레티뜨렌 78mm인데 선생님이 대충 쓱 보시고 어... 대충 뭐 98, 43 플러스 1, 78인데 다 맞았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재지 않아도 대충 잡아보면은 나오는 거의 그 경쟁이 이르렀다. 하도 해가지고 ABC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A! MPC 이렇게 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메이플 얼리 50th U-shape 넥입니다. 어우... 주쵸. 약간의 통으로 되어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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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 네.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7.25인치로 브라운관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슨 21 빈티지 프레 네. 정말 그 옛날 스펙 그대로 네.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3세들, 빈티지,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브리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어... 50... 한번 볼게요. 50텔레 색상이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이게 색상도 이번에 빈테라가 굉장히 예쁜 색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저희가 오늘 하는 건 어... 투톤 썬버스트고요. 그리고 피에스타 레드 있고 어... 소닉 블루 있는데 피에스타 레드 아주 상당히 저는 여기서는 인상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텔레 피에스타 레드가 잘 없는데 그죠? 팬더 클린톤이고요. 프론트 피커 어... 좋다. 진짜 옛날 텔레 소리 나네요. 요새 느낌은. 그러니까요. . 탈탈하고... 아... 이런 공갈빵 같은 사운드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마샬은 더 공갈같은거 그쵸 오우 진짜 아유 좋다 아유 깔끔해 아유 깔끔해 그니까 뭐가 없죠? 없죠? 뭐가 없으니 텔레 갖고 좋네요 빈테라가 좀 빈티라 이 빈티라 샌더의 레드 락 이 빈티라의 무시 대 these 마샬계인 마샬계인 나의 오름 마이 잘 나왔네 기타 클린톤이 속빈거에 비해서 개인톤은 생각보다 꽤 알차게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양도 상당히 모르는 편이구요 너무 비웠습니다 너무 맑다 C캣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락캣롤을 칠하면 될거 같아요 그냥 락캣롤을 칠하면 될거 같아요 그냥 락캣롤을 칠하면 될거 같아요 락캣롤을 칠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우 좋다 네 선생님이 이런걸 하신다는거는 이게 옛날 그 소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새 뭐 텔레들 뭐 되게 다양한 텔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양념 텔레 뭐 훈제 텔레 뭐 다양한 텔레가 있는데 요거야말로 그 옛날 시장 후라이드 텔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본연에 가까운 그 텔레 그 소리 네 그래서 거기에 멕시코의 느낌 살짝 한 스푼 네 약간 그 멕시코의 그 후끈한 느낌이 개인에서 살짝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클린턴은 정말 그 속은 그 텔레 소리 되게 전통의 소리가 그대로 나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사운드를 일단 샘플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반주 묻혀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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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스러운 반주와 예스러운 느낌으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점수 줄래니까 또 막막하네. 예... 그러게요. 지금까지 계속 고득점으로 달리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표 드릴게요. 클래식 시리즈를 바로 다이렉트로 잘 이었네요. 제가 제자들한테, 텔레 캐릭터 살리는 사람한테 엔간하면 클래식 504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작전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엔간하면 빈테라 504라. 아... 제자들한테 선생님 추천을 하시는 거면은 뭐... 리얼이죠.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공갈빵 같은 사운드 아주 오랜만에 반가워서 속빈테라! 하하하하하하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반갑네. 어우 비었어. 네, 그 소리가 반갑죠. 자... 우리 빈테라 50. 점수 몇 대면? 네, 2.5, 2.0 이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확실히 빈테라에 조금 더 약간 점수가 추하게 나가고 있어요. 2.5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TV 커스텀 같은데 그게 더 궁금합니다. 저는 워낙 좋아하는 기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딱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70 텔레캐스트에는 이제 그 와이드레인지 헌버커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운드가 지금 오늘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공갈빵 안에다가 고기 막 속 채워넣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날 겁니다. 네, 약간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70으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빈테라 50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아, 제가 하는 건가요? 제가 해야죠. 마무리를 은총이랑 하다가 선생님이랑 하니까 선생님한테 마무리를 시키고 있네요. 뭐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마무리 하시겠어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어, 그렇구나. 선생님이랑 할 때는 내가 했구나.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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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구독 꾹! 구독 꾹! 구독 꾹! 구독 꾹!